너 서진이한테 무슨 협박한 거야 이 결혼 당장 멈춰. 너 같은 쓰레기한테 주기에는 서진이가 너무 아까워. 적당히 까불어. 내가 천서진을 놔주면 둘이 다시 잘해보시겠다. 솔직히 까놓고 너도 천서진 돈이 욕심나서 돌아온 거 아니야? 이제 그 손은 이렇게 밖에 못 쓰는 건가? 그때 아주 그냥 확실하게 아작을 내줬어야 했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약했어. 이 미친 새끼가. 이 결혼 내가 무슨 쓰레기를 막을 거야. 내 목숨 걸고. 이런 기거만장한테도 진짜 마음에 든다. 근데 너 천서진한테 아직 아무 말 못 들었나 봐. 너무하네. 그래도 딸일인데 친아빠는 알고 있어야지. 무슨 말을 지껄이는 거야. 내가 알아버렸거든. 니 딸년이 배로나 죽인 거. 하 어쩌겠어. 자식의 과오는 부모가 덮어줘야지. 서진이가 다 안고 가기로 했어. 지 딸년사랑 끔찍하잖아 우리 천서진이가. 나. 이거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 얼굴인데. 야 쳐봐. 내 입 감당할 자신 있으면 쳐보라고. 쳐보라니. 니 딸년 데리고 당장 내 눈 앞에서 꺼져. 경찰에 넘겨버리기 전에. 내가. 내가 너 죽일 거야. 죽여버릴 거야 주단태. 파이팅. 죽여버릴 거야 주단태. 죽여버릴 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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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